오늘은 싱글벙글 요즘 남성들이 왜 결혼 안 해주는지 이유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일단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팩트를 보여드리자면 월급 300만원이 넘으면 상위 45%의 능력자이고 월급 500만원이 넘으면 대한민국 상위 15%의 능력자라는 사실을 알고 영상 봐주시면 감사하겠네요. 현재 과류계 여성들이 사용하는 커뮤니티의 언니들 농담하는 게 아니라 월급 500다리로 결혼이 가능해요. 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낮에는 치위생사하고 주말이랑 가끔 손놈 많을 때 실장님이 도와달라 하면 한 번씩 나가서 몸파는 투잡러 한국여자입니다. 치위생사하면서 가끔 만나는 썸남이 몇 명 있는데 그 썸남 중 한 명이 이번에 술 마시면서 자랑스럽게 자기는 32살인데 벌써 월급 500만원이라고 자기랑 결혼하면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다고 떠벌떠벌거리는데 하시발 일주일에 두 타입 몸파는 내가 한 달에 몸파는 걸로만 700만원 버는데 꼴랑 그거 가지고 자랑하는 거 보고 현타가 오더라고요. 500으로 외벌이가 가능해요. 애 낳고 애 키우고 집 사고 그게 가능한 건가? 꼴랑 500 벌면서 유세 떠는 거 꼴보기 싫어서 퐁퐁남으로 당첨시킬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 라는 우리 화륙의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월급 500만원 연봉 7200의 남성을 개무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 돈으로 외벌이가 불가능하다 말하죠. 또 다른 여성을 보겠습니다. 월급 세후 500 정도 되는 대기업 남자 어떠냐? 라는 이 여성의 케이스를 보죠. 우리 몸파는 여성들께서는 맞벌이 할 거면 500만원이면 되지만 외벌이 500만원은 힘들다고 결혼하지 말라 조언을 합니다. 화류계에서 일하는 한국 여성들은 남자 500만원도 하찮게 바라보고 있죠? 이번에는 화류계 여성이 아닌 평범한 한국 여성을 봐보겠습니다. 서울에서 300만원으로 결혼해서 애 낳고 사는 거 진짜 가능하냐? 라는 글에 외벌이 800만원은 되어야지 결혼해줄 만하다. 외벌이 300충은 결혼을 하면 안 되고 애 낳으면 안 된다. 라는 식으로 300만원 받는 사람들을 후려치는 우리 여성들의 모습. 남자 월급 280만원 너무 적지 않냐? 32살 남자 월급 300 받으면 현실적으로 적은 거야 보통이야? 라는 질문에 좀 적고 별로야라는 우리 여성들. 31살 남자 월급 300이면 적은 거지? 응 존나 적어. 28살에 월급 300 받는 남자랑 결혼하면 시궁창 입성일까? 연봉 상승 낮으면 좋았다는 거야. 라는 우리 여성들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제가 지금까지 화류계 여성들과 FM리스트 여성들의 반응만 보여줘서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나마 정상인 여성들이 많이 사용하는 여초 커뮤니티 인스티즈의 여론도 한번 보여드리죠. 참고로 인스티즈는 친구 무리 중에 FM리스트 있는데 손절해야 할까? 지가 정의로운 줄 알고 맨날 남자 부정적인 이야기 더러운 이야기만 하더라. 남미세되지 말라고 꼴가짜는 조언하는 거 왜 이렇게 싫을까? 라면서 꽤나 많은 비율로 FM을 싫어하는 커뮤니티가 인스티즈입니다. 그리고 그 인스티즈에서도 월급 300만원 받는 남자랑 결혼할 수 있냐? 외벌이 300으로 잘 산다는 사람들 왜 이렇게 대책 없이 보일까? 30살 남자가 월급 300밖에 안 된다는데 소개받을까 말까? 나라면 소개 안 받아 라고 말하는 우리 여성. 남자 32살 월 300만원 벌면 못 버는 건가? 최소 500은 벌어야 한다 뭐니라는데 월급 너무 적다. 라고 말하는 여성들이 보이시죠? 화류계에서 몸 파는 여자도 여성 인권운동 한답시고 연병을 하는 여자도 자칭 개념녀 일반인이라고 주장하는 여자들도 한마음 한뜻으로 현실 파악을 너무 못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참고로 여성의 평균 소득은 213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0만원 버는 한국 여자들이 300만원 버는 남자들 보고 왜 그거밖에 못 버냐고 연병을 하고 있는 건데 요즘 여성들 진짜 현실 주제 파악이 하나도 안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팩트인 거죠. 대한민국의 출산율 결혼율이 개박살난 이유는 바로 여성들이 꼴 같지 않게 눈이 높아진 이유가 크다는 걸 알 수가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본인들 월급이나 300받 받으면서 남자 월급 평가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조심스럽게 말해보며 영상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여자는 남자보다 2년 먼저 사회생활을 시작하는데 왜 남자보다 돈을 더 많이 못 모을까?